이곳은 잔의 것이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요. 거점을 차지해라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적이 이 거점을 차지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은 다쳐냈다고 합니다. ㄷㄷ ㄷㄷ 어? 히힛 3명 처치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이 손을 잡았군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손을 잡았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ㄷㄷ 크롬! 파이프!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파워 플레이그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범용했기 그 배우 기질을 얻었고 파워 플레이그 이 거점을 빼앗겼다 문 남았어 2명 터치, 4명 쓰러졌다. 2명은 더 힘든 데이거점을 던졌다. 2명, 3명을 돌려주는 데이거점이 있다. 2명, 3명을 돌려주는 데이거점이 있다. 2명을 돌려줄다. ㄷㄷ ㄷㄷ 저쪽이 선두를 빼앗았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40분, 이번엔 놓쳤어 이기는 방법은 거점을 점령했다